안녕하세요. 총알령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썰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추적을 해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여왕 김연아 선수. 연안에 잘 있니? 선배야. 친한 척 좀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펠프스.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아 선수가 훈련할 때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어떤 기자가 인터뷰 할 때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약간 좀 김연아. 귀엽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었고. 펠프스가 이제 이번에 금메달 또 땄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펠프스 선수가 이제 수영 선수인데 금메달을 뭐 나라로 따져도 한 사람이 딴 게 뭐 나라로 따져도 역대 몇위급이라 그러던데 수십 개를 땄어. 펠프스도 그때 인터뷰에서 수영할 때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물속에서는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냥 수영만 한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뭐냐. 이 선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무념무상이다. 아무 생각 없어. 머리에 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뭔만 해? 김연아 선수는 계속 점프만 스케이트하고 점프만 타고 펠프스는 계속 수영만 한다는 얘기죠. 자 자기 목표하고 관련된 하나의 행위 행동만 계속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사람들은 마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윈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도 더 적은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역시 그 선고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강조하는 게 그 실천력인데 실천력 중에서도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할 정도의 실천력 무조건 그 행동 하나만 하는 거죠. 목표에 공헌을 하는 행동 하나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념무상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공부 또는 뭐 운동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계신지요. 저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수업 찍고 있거든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의 1분 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3학년 26강 되겠는데요.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총알 0단어 단어는 무조건 맡겨라 트랜스는 트랜스젠더 할 때 트랜스에요. 트랜스가 뭔가 바꾸다는 뜻이잖아요. 젠더는 성이니까 성을 바꾸는 거죠. 포르트는 한글을 뜻해. 한글을 바꾸어가면서 음성하다. 트랜블은 이걸 탬버린이라고 생각해요. 알자를 빼보고 빼고 탬버린이라고 생각하면 노래방 가서 어제 막 선생님 충천에서 놀았어. 탬버린을 들고 떨다. 인터내셔널은 인터는 상호간에 네이션이 나라니까 나라 상호간에 그래서 국제적인 취어는 체럭 베이비 체럭 베이비 취어리더가 격려하다. 큐리어스는 큐 큐 큐빅 큐빅 보석을 보고 호기심 많은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 한국 바꿔서 운송 트랜블은 탬버린 같은 것을 떨다. 인터내셔널은 나라 상호간에 그래서 국제적인 취어는 취어리더가 격려하다. 큐리어스는 큐빅 큐빅을 보고서 호기심 많은 되겠습니다. 자 클라버는 우리 클라라 다시는 이제 복귀했는데 클라라가 이제부터는 영리하게 행동한대요. 그래서 클라라가 영리한 어드벤처는 이 벤처가 벤처회사일 듯해. 벤처회사의 모험 커리지는 카레 카레가 졸라 매워 졸라 매운데 후 매워도 먹을 수 있는 용기 매스매릭스는 매스매릭스는 매스가 수학이니까 수학이니까 이것은 수학 템플 템플은 그 템플 어떻게 외웠을지? 아 템플스테이 알아요? 템플스테이 절에 머무르면서 이제 하루 밥 먹어 뭐 그런거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절에 머무르는 거니까 이것은 사원 이렇게 외우세요. 잘 모르겠으면 스탬프 알지? 스탬프 스탬프는 알지? 스탬프가 도장이니까 도장을 만드는 절의 스님들의 사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클라버는 클라라가 이제 영리한 어드벤처는 벤처 회사의 모험 커리즈는 카레 카레가 너무 매운데 용기 마스메틱스는 메스 수학이니까 수학 템플은 스탬프 도장 만드는 사원 절 되겠습니다. 자 26강에 11번 feed는 5로 바꾸면 food이에요. 음식을 주면서 먹이를 주다. bag는 아 샤넬 백 좀 사줘 그러면서 부탁하다.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는 창문에 친거를 블라인드라고 그러죠. 블라인더 그래서 블라인더를 쳐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래서 맹목적인 블라인드 러브 하면 맹목적인 사랑이지. 그런 사랑 해봤니? 아직은 아직은 좀 이르니까 하지만 비트는 비트박스 비트박스를 만들려고 북같은걸 치다. belong은 long 오랜 시간 동안 be 존재하면서 어떤 단체 같은데 속하다 되겠습니다. feed는 뭐다? food 음식을 먹이를 주다. bag는 백 사달라고 부탁하다. 여성 비하 아니에요. 백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뭐.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를 쳐서 안보이니까 맹목적인 비트는 비트박스를 만들려고 치다. belong은 long 오랜 시간 존재하면서 어디어디에 속하다 되겠습니다. pt는 자 pt pt는 뭐냐면 피터지게 맞은거야. 피터지게 강호동 선수하고 옛날에 이만기 선수하고 그 영상을 봤는데 강호동 선수가 지금은 이제 개그민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다른데 옛날에 스무살 때 패기 승부욕에 집착하는 걸 볼 수 있거든. 이만기 선수하고 강호동 선수하고 씨름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승부욕이 선배인데도 안질려고 삽빠잡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먼저 안꿇더라고. 그거 보고서 이만기 선수가 깝치지 마라 새끼야 이러니까 하여튼 한번 보세요. 웃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호날두 선수가 유로파였나? 어떤 리그에서 우승했잖아요. 우승할 때 호날두 선수가 선수인데 감독처럼 필드에 나와가지고 다치고 부상당하고 나가고 나서 나와가지고 선수들 격려하고 지시하고 그거 보면 뭐가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승부욕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목표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봐.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은 완전히 무시되고 이 목표만 보는 거지. 자기가 호날두 선수는 감독도 아닌데 이 목표 이기려고 하는 거고 강호동 선수도 이만기 선수와의 선배, 후배 관계가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좀 잘 보고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푸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을 따르다 쏟아붓다 attract는 트랙터가 이제 그 농기구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로 끄는 거야. 그래서 끌다 러브는 이걸 러브라고 생각해. 러브 사랑을 사랑을 강도질하다. 이 나쁜 놈 시리어스는 시리어스 심각한 시리어스 진지한 문제 시리즈라고 생각해. 시리즈 TV 시리즈인데 너무 진지한 거야. 자, 피티 피터지게 맞아가지고 동정 푸어는 위에서 쏟아어가지고 따르다가 쏟아 쏟아붓어가지고 따르다가 쏟아붓다 attract는 트랙터로 끌다 러브는 러브 사랑을 강도질하다 시리어스는 시리즈 TV 시리즈가 너무 진지한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트 바꾸는 거지 한국을 바꿔서 운송 트램블은 탬버린 떨다 인터내셔널 나라 사이에 국제적인 치어는 치어리더가 격려하다 큐리어스는 큐빅을 보고 호기심 많은 클라벌은 클라라가 영리한 어드벤처는 벤처 회사의 모험 커리즈는 카레 먹을 때의 매운 카레 먹을 때의 용기 마스메틱스는 수학문제 수학문제 공과 수학 스탬프는 스탬프 도장 만드는 절 되겠습니다. 피드는 아까 5로 바꿨죠? 푸드 음식을 먹이를 주다 먹이로 주다 백은 백 사달라고 부탁하다 블라인드는 블라인드 가리는 거 있죠? 블라인더 그래서 블라인드로 가리다 눈을 안 보이는 거니까 맹목적인 비트는 비트박스를 만들려고 북을 치다 빌롱 어제 친구 만나서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내 친구가 드럼을 연주해가지고 드럼을 연주했는데 아마추어인데 연주회를 했대요 연주회를 했는데 이게 빠바바바밤 빰밤 빰바밤 빰바밤 여기 맞춰가지고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박자가 늦었나봐 긴장이 된대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박자가 늦어가지고 한 번 늦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박자를 안 맞게 계속 쳤나봐 그랬더니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서 맞춰라 맞춰라 안웃기냐 좀 웃겼네 비트는 비트박스를 때리다 빌롱은 롱 오래 존재하면서 속하다 피티는 피터지게 맞을래 동정 푸어는 투어 쏟아부어서 따르다 attract는 트랙터로 끌다 러브는 러브 사랑을 강탈하다 시리즈는 시리즈 시리즈는 시리즈가 진지한 사실 악기하고 이런 거는 선생님도 작곡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저기 해봤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악기 다루는 거는 일반인들이 하긴 조금 어렵죠 케어는 케어 걱정하다 케어해준다 이러잖아 내가 케어해줄게 돌봐줄게 케어 큐어가 이제 돌보다인데 큐어가 치료하다 케어하면서 치료하다 케어가 이제 돌보다 걱정하다 아동케어 노래 있었지 옛날에 요즘 뭐 이렇게 예를 들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냐 빅뱅 빅뱅 있는 회사에 여자 저기 있잖아 박봄 있고 싼다라박이 있고 멤버들 공민지 있고 멤버들은 생각이 나는데 저기가 생각이 안 나 팀 이름이 그 팀에 노래 옛날에 I don't care 이런 좋은 노래 했었잖아 신경 쓰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I don't care 자 다이브는 다이버들이 뛰어들다 빌라티는 에이블이 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능력 스틱은 스티커로 막대기에 붙이다 저지는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에 재판하다 되겠습니다 저지먼트 데이 아니야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온 심판의 날이지 세계 제3차 대전 핵폭탄 터뜨리지 마 제발 자 케어는 케어해주면서 걱정하다 다이브는 다이버들이 뛰어들다 빌라티는 에이블 할 수 있는 거니까 능력 스틱은 스티커로 붙이다 저지는 저지먼트 데이가 저지먼트 데이에 재판 하다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26번이야 디파트먼트는 파트가 부분이니까 부분 타이트는 옷을 선생님이 꽉 껴있는 거야 타이트하게 그래서 시잼 랩할 때 공연할 때 보니까 바지가 그냥 팬츠 뭐야 레깅스야 시잼 왜 그래 타이트하게 끼는 레코어그나이즈는 이 코그가 어원이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이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동건 씨 생각해 장동건 봤더니 실제로 봤어 선생님이 코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와 코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다 인정하다 프라이트는 프라이트는 파이트라고 생각해 파이트 싸워서 겁먹기 하다 슈트는 슛 꼬링 할 때 쏘다 슛을 쏘다 파트는 부분 타이트는 옷이 타이트하게 끼다 레코어그나이즈는 코어그 코를 보고 알아보다 인정하다 프라이트는 그러니까 원래 어원이 코어그야 이게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야 코어그는 어원이 알아보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잘 외워지지 않을 때는 그냥 코가 잘생겨서 알아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단 얘기죠 다시 보니까 코가 너무 잘생겨서 알아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원으로 암기하느냐 연상법으로 암기하느냐 소리로 암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는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렵고 우리가 단어를 어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를 외워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는 언어는 도구잖아요 단어는 그 언어의 도구이고 그래서 외운 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외워서 잘 쓰면 되죠 그래서 뭘로 외우든지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 쏘다 자 웜은 자 웜은 뭐냐면 이게 A로 바꾸면 따뜻한 이에요 따뜻한 데서 잘 사는 벌레 벌룬티어는 벌룬이 풍선이거든 풍선을 불어주는 지원자 폴은 사우스 폴 노어스 폴 하면 노어스 폴은 북극 사우스 폴은 남극이지 이게 폴이 막대한 뜻도 있어 그래서 막대기가 꽂혀있는 극지방 템퍼르차은 템퍼리 절이잖아 절의 어떤 적당한 온도 온화한 온도 올퍼는 오빠를 잃어버렸네 오빠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됐다 고아 자 웜은 따뜻한 곳에 사는 벌레 어때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도 논리적으로 딱딱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어 이 연결어만 떠올리면 논리적으로 다 연결시켜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뜻이 생각이 난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벌레 풍선 지원자 막대기 극지방 그걸 상상해 북극에 막대기가 꽂혀있는 걸 상상해 풍선을 상상하고 템플 절에 따뜻한 절에 온도계가 걸려있는 걸 상상해 all fun은 오빠를 잃어버려서 고아 나중에 선생님이 단어장 만들 때 그림 하나씩 첨가하면 좋겠네 그치? pardon은 팔을 들고 있어 혼내려고 그랬더니 저 잘못했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다 intend은 이게 and 아 이제 and 뭐야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어 하면서 끝내려고 의도하다 tooth sake는 tooth가 이빨이고 ache가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어원이 이빨의 고통이야 stomach ache는 배가 아픈 거고 tooth tooth sake는 이게 치통이지 되는 거지 서비스 serve는 서비스 하면서 봉사하다 faithful은 페이스 얼굴이 선생님 얼굴 보면 어때? 깔 줄 알았지 안 깐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이 완전 성실하게 생겼어 선생님이 사실 선글라스 왜 써냐 너무 평범해 보여가지고 이게 그냥 쓴 거야 쪽팔려서 페이스 얼굴을 보면 선생님이 완전 성실하게 생겼다 pardon은 팔을 들고 있어서 용서 intend은 and 끝내려고 의도 tooth safe는 tooth 이빨의 고통이니까 치 통 서비스는 이것도 치질 그러면 안돼 서브는 서비스 해주면서 봉사 페이스는 선생님의 얼굴 보면 어때? 성실함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자 벌써 20개 끝났네 자 케어 걱정하다 I don't care 걱정하지마 사실 선생님도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많대요 아 나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아빠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오늘 놀러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자 일어나지 않은 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 그리고 걸리면 그때 걱정해 자 요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총알 0단원은 봐 다이브는 다이버들이 뛰어들다 ability는 able 능력이 있는 거니까 능력 명사형이야 전미사 스틱은 스티커로 붙이다 judge는 judgment day 심판의 날에 재판하다 department는 part가 부분이니까 부 분 tight는 tight하게 옷이 끼는 거니까 꽉 끼다 recognize는 코가 너무 잘생겨서 다시 보니까 코를 너무 잘생겨서 알아보다 fright는 fight 싸워서 깜놀하게 하다 shoot는 shoot 쏘다 shoot을 쏘다 warm 따뜻한 곳에 사는 벌레 멀룬투얼 풍선을 불어주는 자원 봉사자 fall 막대기가 꽂혀있는 극지방 tempers는 temple 절의 온도 all fun은 오빠 오빠가 잃어버려서 고아 pardon 팔을 미리 들고 있어서 용 소하다 intend는 end 우리 이제 관계를 끝내려고 의 도하다 나쁜 새끼 toothache는 tooth 이빨에 고통이 있어서 치통 서브는 서비스 서비스를 하면서 봉사하다 스페이스볼은 선생님 얼굴 생각하면 되겠지 아주 성실함이 그냥 묻어있잖아 성실함 되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네 26강 끝났고 오늘의 1분 썰은 뭐였지 그렇지 김연아 선수처럼 펠프스처럼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다는 외워라 그냥 쭉 보고 따라하고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념 무상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성공 비법에 대해서 하나씩 선생님 선생님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자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또